가자! 내가 때려버리게 될 거야 꼽이잖아 꼽이잖아 우리 형 성진법을 엄대해보자 가게는 Like a blackboard spinning in the dark Still in front of my same my lines and hit my mark You see it's still relevant Don't let this down I am new 아 깡깡요 I am new 깡깡요 I am new 컵 나왔다면 깡깡 누릴게요 발음의 초집중 New I am 카드 우리 카드 아잉뉴 가까이요 뉴 아잉 카드 우리 카드 처음 심플하게 할인에 처음 집중 뉴 아잉 카드 우리 카드 자 탈바바스 우리 카드 대구의 메카 장촌 체험 카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한 경기관람들에서 이상 후원시 안내요원 및 안내맵에 따라서 가까운 이상으로 초청이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앉아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이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장은 플래시 소용 금지입니다. 선수들의 플레이 사진촬영, 영상촬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많이 찍어주십시오. 그러나 플래시가 켜지게 되면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카메라 핸드폰 플래시가 터지진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점촬영을 찾아주시면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 드립니다. 네, 옥상 선수 유니폼 경매 행사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 2023 올스타즈전이 회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잘 끝냈습니다. 유니폼 경매를 통해서 좋은 곳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수입금 전에는 3회 공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고요. 서울 옥션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남경복, 이상현, 김지안 선수가 이번 올스타즈전에서 매일 탈락을 했죠. 3명의 선수들의 실체 유니폼 뿐만 아니라 올스타즈에 함께한 모든 선수들의 실체 유니폼 경매 행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드 대구단 한 애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 퍼스트 우리 카드인 만큼 팬 여러분들 부르는 애칭을 함께 고민하고 발표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 하면 아미인데요. 우리 카드 팬들의 애칭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우리 카드 대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참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드 회원분들 오늘 많이 오셨죠? 회원 초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URL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서른분을 추천돼서 고드람 스파이크 6호 2개를 증정합니다. 오늘 우리 카드 회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열정적인 응원뿐만 아니라 회원 초청 안내 문자메시지 선물조사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단이 장축 투어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카드와 태극단이 함께하는 우리 카드 대구단 시즌 할인이 됩니다. 우리 카드 콩경기가 있는 날에 20% 청구 할인이 되고요. 홍경기 없는 날도 7% 청구 할인이 됩니다. 태극단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축 투어가 2층에 니커피가 위치해 있습니다. 니커피에서 나경복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아메리카노 2장 우리 카드 홍경기 입장 할인권 거기에다 선택사항으로 고드란 스타 규포 또는 나경복 선수의 친필 사인에 담긴 포토카드를 드립니다. 10,900원인데요. 10종의 포토카드를 드리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벌써 솔드아웃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남은 카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한 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축 채우가 2층 니커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시에 코트에서 포토타임을 진행을 합니다. 황승민 김지환 선수 박스석에 앉아계신 분들 코트 내려오셔서 포토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연복 선수 박스석에 계신 분들 승리 시에도 낙연복 선수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포토타임을 진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연복 존에 계신 분들 낙연복 선수 서브에이스 성공 시에 선물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서브에이스 성공 시에는 도두랑 스마이크 6불을 드리구요. 두번째 서브에이스 성공 시에는 콩격이 입장권 할인권 그리고 세번째 서브에이스가 성공이 되면 낙연복 포토타임을 드립니다. 낙연복 선수 승리에 서브에이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인스타그램 직파인드 이벤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직관하는 모습들을 직접 사진을 찍으셔서 재미있는 응원 메세지와 해시태그 작성해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면 총 5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분 이외에 총 3명을 더 뽑을 건데요 가장 센스 있고 선수를 응원하는 메세지가 선수를 응원하는 메세지가 우리에게 완화된다 바로 50만 명당의 피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분께 슬리퍼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해시태그입니다. 샵 펜퍼스트 우리카드 샵 스파이클럽 서울 샵 권중없이 웃음까지 샵 우리카드 샵 우리카드 매구단 언더가 확인하시고요 이 6가지의 해시태그 함께 남겨주셔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직관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카드 매구단을 좀 더 가까이서 궁금할 수 있는 방법 SNS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우리카드 우리원 매구단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서울 우리카드 프로 매구단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을 즐기는 습니다. 포카리스트 도와 함께하는 응원타임이 있습니다. H2I2에 계신 분들 포카리스트 응원전이고요. 현재 여러분께 포카리스트 드립니다. H2I2에 계신 분 손 한번 드려주세요. 포카리스트 드립니다. 엄청 좋은 응원의 힘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국 휴게 강진 . 수은국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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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더 큰 상대, 상대, 상대를 그 땅뜨려 버리지 않도록 저의 여왕이 절어 브라보 커버 도전! 2022, 2023 V-LEAGUE 오늘 원활한 경기 시즌으로 도와줄 경기 운영 영화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넘기 전해오는 덕분기략 100봉알입니다. 체력 인사! 윤호 누나! 체력 인사! 여기서 주무신 매트점검 코트점검이 있겠습니다. 팬 퍼스트 우리 캐나는 늘 팬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욱더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통소 응원번화 10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코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응원을 이끌어낸 우리 캐나는 우리의 응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이슈입니다. 브릭한 바스코트 윤호! 아 귀엽다. 치어리더 성리진! 치어리더 악룩수! 치어리더 안혜규! 치어리더 안취향! 치어리더 류 gehen준! 치어리더 김태인! 치러рист어 이세랑! 그리고 오늘 승리해 응원을 이끌어갈 김정석 응원 당선을 승리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함께 승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 클래퍼를 펼쳐주세요. 우준이 hooks & 유리로 준비 오늘 풍경기에 정말 정말 많은 팬분들과 함께 응원을 하실거에요 수많은 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로 모아오겠습니다 모두 우리 아래 한 명 화이팅 목소리에 정도 좋음 하자 딱 큐빗만 더 큐빗 우리 더 큐빗 우리 우리 찹찹찹찹찹 우리 찹찹 우리 찹찹 나같이 하나같아 한 번 더 찹찹찹찹찹 우리 경기성수 이 선수들이 벌어오던 팀을 내서 승리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에 배워보고 경기 중에 더욱더 열기 목소리와 박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톱 선수로 뽑아봐 여러분들이 먼저 박준영 선수가 득점을 하면은 육성과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 번 뽑아주세요!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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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정성균 선수, 서브 등장할 때의 동원입니다. 한번 불러보고 늑성균 한참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우리 정성균 한참! 사! 끝! 우리 정성균 한참! 사! 끝! 우리 정성균 한참! 우리 정성균 한참! 자, 뒷속으로 갈게요. 우리 정성균! 서브! 우리 정성균! 사! 끝!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김한종 선수. 자, 우리 선수와 동작을 앞에 치열이던 동작을 따른 행위 시켜드려요. 머리 위로 박수 치겠습니다. 김한종! 김한종 선수! 박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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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제! 김한종! 좋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김지현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수, 구호가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앞에 가사보고 갑시다. 김지현! 동작은 영sal 선수 via hotel 인信 supplier 분 pandemia. 그 합시다! 박수 치! chi so? fi movement 하나님의YesS 이 하ера 조금만 더하면 끝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더 봐볼게요. 김지현 Molt ts Atla.com 같이 자, 좋습니다. 우리의 다음은 우리 아가 아가매추를 부르세요 우리 아가매추를 부르세요 두 분 우리 아가 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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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텔에別DE 우리 아가 алась e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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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상형 선수 지금부터는 클레퍼를 펼쳐 오게 되겠습니다. 모두 클레퍼를 펼쳐 주세요. 우리 1층 썩석에 계신 팬분들을 전부 다 클레퍼를 펼쳐 합니다. 이상형, 안에서 위로! 다음은 이상형, 안에서 위로! 다음은 이상형, 안에서 위로! 다음은 이상형, 안에서 위로! 이어서 갑니다. 송이채! 펼쳐 주세요! 띄워 띄워! 송이채! 스테 터져! 우리 2, 2, 1, 2, 3, 4, 5, 6, 6 이어서 갑니다. 우리 2, 1, 2, 1, 3, 2, 1, 2, 3, 2, 3, 2, 1, 3, 3, 2, 3, 1, 3, 4, 1, 3, 1, 2, 2, 3, 1. 다음 경고 흠차게 외쳐주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고 올게요 나경고 자 여러분들의 호흡을 보아서 당신 누구? 우리 다음은 고용화에 외쳐서 해볼 때 안에 신나는 동작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의 치열이도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계속하고 계십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המח기 음악 앞으로 춤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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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주스! 자, 레드박실나? 신나게. 틀리고. 이제 여러분 그럽니다. 틀리고. 돌리고. 돌리고 상점을 억수해.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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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돌리고. 자, 함께. 가봅시다. 가자. 찌르고. 홀드İ불. 질러! 질러! 자 이제 음악들은 아실겁니다. 음악 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오늘 우리 카드의 승리를 원한다면 마지막 박수하면서 5초간 발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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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Rad Lin! 고기! 고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한민국 정버스 소견자 1번 황규민 2번 황천수 9번 유광훈 6번 이수현 7번 이준 9번 박순서 10번 정준석 11번 정성영 13번 박지훈 14번 오은열 15번 정성영 17번 임동성 15번 윤희 15번 윤희 인천 대한민국 정버스 대상타 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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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북을 속옵니다 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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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서울 거침없이 우승까지 서울 우리 카드 우리와 1번 아버지 이강원 2번 센터 한태준 3번 센터 황순필 6번 리베로 오지사 7번 리들 브러커 최석기 8번 아포지 아가메스 2번 리베로 김영춘 10번 아웃사이트 힐터 나경보 12번 아웃사이트 힐터 송희채 16번 아웃사이트 힐터 정성규 18번 위글블러커 김관총 20번 위글블러커 이상현 23번 위글블러커 박준현 39번 아웃사이트 힐터 김동민 99번 아웃사이트 힐터 김치하 서울 우리 카드 우리원의 사령타 따뜻한 카리스마 16번 아웃사이트 힐터 40번 아웃사이트 힐터 여사 10번 아웃사이트 힐터 10번 아웃사이트 힐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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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생계를 위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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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시간에 분위기 보이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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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타수의 분위기는 우리 타수 홍영민장 이곳 100m 장축체육관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그램들 응원의 박수 앞에 랍니다. 성공! 이상형! 성공! 이상형!